자 우리는 interrupt에 대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제 interrupt 마지막 시간이에요 interrupt의 우선순위 체제를 공부할 겁니다 아 이건 뭐냐면 자 interrupt가 발생한다는 거는 여러가지 돌발 사태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interrupt가 순차적으로 발생한다면 큰 문제 될 게 없는데 우리 인생사도 똑같아요 어떤 문제가 일이 터지면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터지면 그나마 괜찮은데 특이하게 뭐가 하나 터지면 막 동시다발적으로 터집니다 그럴 때 정말 미치는 거죠 그럼 우린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판별을 해서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 되잖아요 뭐가 우선시 돼야 되느냐 뭐가 더 중요하냐 이걸 판단해서 급한 것부터 먼저 처리를 하고 하나하나 처리를 해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컴퓨터도 똑같아요 운영체제가 자 윈도우즈가 수많은 프로그램들과 이 컴퓨터 시스템 그 다음에 이 복잡한 구조를 막 제어하다 보면 여러가지 interrupt 요청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interrupt 요청은 우선순위를 미리 만들어두고 어느 놈을 먼저 처리해야 하느냐 이러한 것들을 운영체제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중에서도 이제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하드웨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드웨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느 하드웨어에게 우선권을 주느냐 자 그걸 어떻게 우선권을 운영체제가 판단하느냐 이것을 이제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거예요 자 우리 적어도 뭘 공부하는지는 알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가지 interrupt 요인 중에서 그중에 하드웨어적 interrupt에서 여러 장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여러 장치들 중에 문제가 발생한 장치들이 예를 들어 동시에 여러 장치가 interrupt 요청을 했을 때 어느 것부터 먼저 처리를 해줘야 되느냐 이거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게 하드웨어적인 방식과 소프트웨어적 방식이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항상 이전에 제가 뭐라 했어요 하드웨어적으로 무언가를 구현하는 게 빨라요 소프트웨어적으로 무언가를 구현하는 게 빨라요 그렇죠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하는 게 빠른 거예요 무조건 하드웨어적으로 하드웨어가 동작하면 빠릅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뭔가 프로그램이 가동되면 속도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 좋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뭐 하나하나 이제 달인이 되어가고 계십니다 융통성이 좋다고 했잖아요 바꾸면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하드웨어적으로 우선권을 결정하도록 하드웨어적으로 판단을 하게 만들어버리면 이 우선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얘가 제일 중요해 그 다음 이 장치야 그 다음 이 장치야 그럼 쭉 정해놓아 버리면 이 순서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을 해놓으면 얘가 제일 중요해 그 다음 이놈이야 그 다음 이놈이야 근데 가만히 돌리다 보니까 얘가 더 중요해 그러면 이놈하고 이놈의 우선권을 바꿀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을 수정하면 되기 때문에 융통성이 항상 존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융통성 면에서는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러나 속도 면에서는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하는 게 좋은 거예요 끝났어요 이번 시간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쭉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트럭트 요청선의 연결 방법 자 이전에 우리 뭐라고 했냐면 하드웨어적인 인트럭트는 인트럭트 요청 신호선을 통해서 제어 장치에게 알린다 그랬잖아요 자 우리 컴퓨터 시스템에 여러 가지 장치들 주변 장치를 포함해서 여러 장치들이 있어요 이러한 장치들은 CPU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요청을 하는 신호선을 하나 연결해서 가지고 있어요 나 문제 발생했어 인트럭트 발생했어 하고 알리는 신호선이에요 자 거기에는 뭐 이상한 게 가는 게 아니라 전기신호 5V 전기신호 하나를 딱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CPU 제어 장치는 인트럭트 신호선으로 신호 갔다 와요 그러면 어? 인트럭트가 발생했네? 자 근데 잘 보세요 만약에 제가 가끔 식당을 비유로 들어 예를 들어 드리는데 식당 가셔가지고 누군가가 서비스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해요? 테이블 이거 누르잖아요 근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초창기에는요 그냥 벨소리만 났어요 벨소리만 초창기에는 띵덩 누르면 벨소리가 났죠 그러면 그 종업원분들이 두리번 두리번 하겠죠 누가 불렀나 그러면 여기요 그러면 이제 글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죠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벨을 누르면 문제가 발생한 건 알겠는데 어느 테이블에서 지금 나를 부르고 있는 건지 모르니까 두리번거리면서 찾아야 되는 이러한 과정이 필요했잖아요 요즘엔 어때요? 띵덩 누르면 번호가 딱 나오고 테이블마다 번호가 다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따라서 지금부터 우리 공부할 것은 뭐냐면 이 하드웨어 장치들이 인트럭트가 발생하면 띵덩 하고 신호를 하나 보냅니다 그 신호를 신호선을 연결하는 인트럭트 요청선을 연결하는 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단일 요청해선 방법이에요 이건 뭐냐면 인트럭트를 요청하는 신호선 하나가 CPU에 무슨 장치와 연결되어 있다? 그렇죠 제어 장치와 연결되어 있어요 연산 장치하고 연결될 이유가 없잖아요 관리 감독하는 건 제어 장치니까 CPU에 제어 장치하고 이 여러 컴퓨터 시스템의 장치들이 인트럭트 요청해선을 쓰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장치들이 하나의 요청해선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경우가 뭐냐면 번호가 안 떠요 그냥 내가 문제 발생했어 그러면 이 놈이 전기 신호선 1을 하나 딱 보냅니다 그러면 이 1 신호가 제어 장치로 이렇게 들어와요 다시 말하면 5V 전기 신호 하나 보내는 거예요 5V 전기 신호 딱 보내면 제어 장치는 인트럭트 요청 신호선으로 이렇게 1이 들어왔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발생했구나 이것을 제어 장치가 파악을 해요 그런데 색깔을 좀 바꾸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아까 그 경우에요 띵동 했는데 어느 테이블에서 지금 누른 건지 난 지금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뭐 해야 돼요? 어느 테이블에서 다시 말하면 어느 장치가 요청한 거냐 지금 C표는 몰라요 1 신호가 들어온과 동시에 문제 발생했구나 인트럭트가 발생했구나 이건 알았는데 이제 인트럭트 처리 루틴이 가동되겠죠? 그러면 인트럭트 처리 루틴에서 어느 놈이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 되셨나요? 그러면 단일 요청해선 방법은 당연한 거죠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걸 공유해 쓰다 보니까 어느 놈이 요청을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놈이 요청을 한 건지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됐나요? 자 하나의 회선에 여러 개의 장치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장치가 인트럭트를 요청했는지를 판별해주는 기능이 필요하다 자 바로 그러한 방법이 소프트웨어적 방법에 폴링이라고 하는 게 있고 하드웨어적 방법에 데이지체인이 있어요 폴링이다 데이지체인이다 또 외교어 등장했는데 이게 뭐냐면 어느 놈이 문제가 발생했느냐를 찾아야 되는데 이걸 소프트웨어적으로 찾는 방법이 있고 하드웨어적으로 찾는 방법이 있는데 찾는 순서가 있어요 자 좀 이따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일단 기억을 해주세요 아 요청신호선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인트럭트 발생했을 때 전기신호 하나 딱 보냅니다 그럼 제어장치는 1신호 5볼트 전기가 딱 들어오면 어 인트럭트 생겼네? 이걸 파악해요 근데 문제는 어느 놈이지? 이걸 몰라요 따라서 어느 놈이냐? 이놈이냐 이놈이냐 이놈이냐를 찾아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막 찾는 게 아니라 지정된 순서에 의해서 찾아요 어느 놈이 제일 중요한 장치냐? 미리 지정해놨어요 가장 중요한 장치한테 먼저 너 문제 발생했니? 하고 물어봐요 나 아닌데? 그러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다음 장치한테 물어봐요 너 문제가 발생했니? 나 아닌데? 그럼 또 그 다음 장치한테 물어봐요 자 우선순위를 미리 정해놓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물어본단 말이죠 그럼 보세요 1번으로 중요한 우선순위 장치 2번 3번 1번한테 물었더니 아니래요 그 다음에 계속 있다고 해봐요 2번한테 물었더니 얘도 아니래요 어 3번이 나랩니다 그러면 요 놈의 인트럭트를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트럭트를 처리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IEN 신호를 0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랬죠? 그쵸? 그러면 이 인트럭트 요청 신호선으로 신호가 못 들어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해 되셨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버려요? 예를 들어서 6번 장치가 얘도 문제가 발생했었다라고 예를 들어보자고요 그러면 얘를 먼저 처리하기 때문에 얘는 처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를 하드웨어적으로 순서를 정하느냐 아니면 프로그램을 짜서 순서를 정하느냐에 따라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런 걸 결정할 때 우리는 폴링 방식이라고 하고 하드웨어적으로 결정할 때 데이지체인 방식이라고 해요 이게 어떻게 하는지는 잠시 뒤에 공부를 할 겁니다 전체적인 그림만 그리세요 아시겠죠? 아, 인트럭트 요청 신호선으로 하나를 공유하다 보니까 어느 장치가 인트럭트가 발생했는지를 찾아야 돼 근데 그 찾는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놈이 먼저 인트럭트 두 개가 동시에 인트럭트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놈의 인트럭트 처리로 들어가면 인트럭터용을 0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동시에 발생한 우선순위가 낮은 장치의 인트럭트 처리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제 이거 다 처리가 끝나고 나면 얘는 다시 요청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인트럭트를 처리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인트럭트 처리 루틴과 인트럭트 서비스 루틴의 두 단계가 필요하죠 처리 루틴 단계에서 장치를 찾아야죠 어느 놈이 문제가 발생한 건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인트럭트 서비스 루틴 넘어가야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죠 두 번째, 다중 요청 회선 방식입니다 뭐 설명드릴 거 없어요 제가 각각 전용선을 갖는 거예요 인트럭트로 요청하는 신호선을 전용선을 가져요 그리고 얘들은 나 인트럭트 발생했어 하고 신호 보내면 CPU가 각각의 신호가 무슨 장치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세요? 이 장치 다 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로 신호가 들어오면 어느 놈 여기로 신호가 들어오면 여기로 신호가 들어오면 각각 어느 장치인지를 CPU 제 장치에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어때요? 그렇죠 누르면 번호 뜨는 거예요 띵동! 번호가 떴어요 5번 테이블 바로 가죠 그러면 여기서 외우지 마시고 뭐가 필요 없어요? 그렇죠 판별하는 과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요청과 동시에 야, 나 문제 발생했어 인트럭트 처리 좀 해줘 신호 보냈단 말이죠 그럼 CPU는 이미 알아요 이 장치가 인트럭트를 요청하면서 이 CPU는 벡터값을 이미 벌써 찾아서 이 장치가 문제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인트럭트 서비스 루틴 구간으로 바로 넘겨버립니다 기회 되셨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찾는 과정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자, 각 장치별로 별도의 인트럭트 요청 신호선을 따로 갖는 겁니다 자, 모든 장치들이 서로 다른 요청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연결되어서 장치 번호를 바로 전송을 해요 내 지정된 장치 번호를 보내면서 신호를 보내버립니다 따라서 인트럭트를 요청한 장치를 바로 판별할 수 있어요 CPU는 인트럭트 요청과 함께 어느 장치가 문제 발생한 건지 바로 파악이 가능하다 따라서 인트럭트 처리 루틴이 필요하지 않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인트럭트 처리 루틴 중에서도 뭐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상태값 저장하고 나중에 복구하고 이거는 필요하죠 근데 인트럭트 처리 루틴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 파악 과정이 필요 없다 이 소리예요 뭐가 문제가 발생했는지 이미 다 알기 때문에 파악할 필요가 없다 두리번거리 필요 없다 이 소리예요 이거 두리번거리는 걸 없앴다 그냥 바로 보면 아, 5번 테이블 됐어요? 오케이 원래 알면 끝나는 겁니다 자, 인트럭트 벡터를 사용한다 이 인트럭트 벡터라고 하는 건 바로 분기 주소 값을 찾아서 해당 장치별로 몇 번지로 가야 문제 해결이 가능한지 인트럭트 서비스 루틴 구간에 분기 주소 값 그걸 바로 찾아서 넘어가기 때문에 인트럭트 벡터를 사용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인트럭트 벡터는 뒤에 여러분들 표 보시면 나와있으니까 아실 수 있죠 그죠? 자, 혼합 요청 회선 방식은 자, 요게 이제 아까 보였어요 요게 단일 요청 회선이었잖아요 단일 요청 회선을 여러 개를 둬서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죠 자, 1번부터 5번 장치는 이 요청선을 쓰고 그 다음에 6번부터 10번 장치까지는 이 요청선을 쓰고 이렇게 섞어 쓰는 방식이에요 더 설명드릴 게 없는데 요기가 아마 여러분들 좀 정정을 해주세요 제가 교재 만들면서 이 편집 전부 제가 했거든요 아마 이거 인트럭트 하면서 밤 늦게 새벽에 한 것 같아요 졸았나 봐요 위에 거를 그냥 갖다 붙여놓게 해버려서 단일, 이걸로 수정해주세요 단일 요청 방식과 다중 요청 회선 방식을 혼합한 방식이 혼합 요청 회선이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좀 이쁘게 봐주세요 물론 나중에 지금 저기 개정판을 나중에 사신 분들은 다 고쳐져 있겠죠 자, 인트럭트 우선순위를 판별하는 방법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거는 언제 필요한 거예요 단일 요청 회선일 때 단일 요청 회선일 때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느 장치가 문제가 발생한 건지를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나하나 찾아가야 됩니다 그 과정을 배우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 과정이 있다 시험 문제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소프트웨어적 방식 뭐라고요? 폴링 하드웨어적 방식 뭐라고요? 베이지 체인 우리가 이제 뒤에서 공부하다 보면 가끔 폴링이 등장해요 특히 이제 데이터 통신에서 폴링이 등장하는데 폴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컴퓨터가 묻는 거예요 야야야 너 문제 발생했어? 너 문제 발생했어? 너 데이터 보낼 거 있어? 이렇게 묻는 과정을 폴링이라고 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용어만 괜히 어렵게 했을 뿐이지 자 지금 인트럭트 요청 신호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단일 요청 신호선입니다 지금 인트럭트가 발생했다는 건 알겠는데 어느 장치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되는 방식은 뭐냐면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여러 장치 중에 프로그램을 짜서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높은 장치가 어느 장치인지 그 다음은 2순위, 3순위, 4순위 이걸 프로그램을 짜놓는 거예요 그래서 1순위 장치한테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신호를 보내서 너 문제 발생했어?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 아닌데? 하고 아니라는 신호가 오면 그 다음 프로그램에 의해서 두 번째 장치한테 또 신호를 보내요 너야? 네가 인트럭트 요청했어?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큰 테이블부터 가서 부르셨나요? 아닌데요 그 다음 또 많은 쪽으로 가서 부르셨나요? 아닌데요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폴링이에요 무슨 말씀이 지혜 되셨나요? 그러니까 폴링은 느려요 근데 좋은 건 뭐냐면 이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수 있다? 프로그램을 바꾸면 되니까 바꿀 수 있다 융통성이 있다 끝 자 그러면 인트럭트 우선순위를 판별하는 방법은 크게 폴링과 데이지 체인과 병렬 우선순위 부여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다 이거는 판별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이따 공부할 거고 자 폴링과 데이지 체인이 중요한데 폴링은 소프트웨어적 방식이다 꼭 암기하세요 데이지 체인은 하드웨어적 우선순위 판별법이다 특히 시험 문제는 얘가 잘 나와요 다음 중 하드웨어적으로 인트럭트 우선순위를 판별하는 방법이 뭐냐 데이지 체인 이따 볼 거예요 자 폴링 방식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제가 발생한 장치를 찾는데 그 우선순위를 소프트웨어적으로 프로그램으로 짜서 결정을 한다 이 소리예요 자 인트럭트 요청 신호 플래그를 차례로 검사해서 인트럭트 원인을 판별하는 방식이다 자 프로그램 상에서 우선순위의 변경이 가능하다 반응 속도가 느리다 외울 필요 없잖아요 소프트웨어적이니까 우선순위 변경 융통성이 있어요 속도는 느려요 됐나요? 오케이 회로가 간단하고 융통성이 있어요 별도의 하드웨어가 필요 없기 때문에 경제적이에요 그러나 속도는 느려요 자 폴링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심화학습을 할 때 여러분들 유수의 강의노트에 있는 내용 읽어도 이해 못하실 거예요 읽지 마세요 자 이래독특히 하시는 분들 괜히 또 읽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 안 해드립니다 아직 보실 단계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나중에 심화학습을 할 때 제가 과연 폴링이 하나하나 물어본다 그랬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실제 우리 유수의 강의노트에 있는 회로도를 제가 분석해드리면서 이런 겁니다 하면 아하 하실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그냥 아 하나하나 묻는다고요 연결된 장치들한테 우선순위 프로그램된 순서에 따라서 제일 중요한 장치한테 먼저 묻고 아니다 그럼 그 다음 장치한테 묻고 그래서 프로그램된 우선순위 순서에 따라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장치가 문제가 발생하는지 찾는 과정 이걸 폴링이라고 그래요 무슨 방법 소프트웨어적 방법 끝 자 데이지체인은 하드웨어적 방식입니다 자 이게 데이지체인이에요 여러분들 데이지체인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꽃을 데이지꽃을 이렇게 연결해서 목걸이를 만드는 것을 데이지체인이라고 그래요 이런 꽃을 한번 꽃묶음을 선물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 이게 데이지체인이에요 쭉 일렬로 묶는다 자 이 데이지체인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에서 이름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꽃을 쭉 연결해서 목걸이를 만드는 이 데이지꽃 목걸이 이것을 데이지체인이라고 하는데 데이지체인의 의미는 뭐냐면 자 직렬이라는 말이 보일 겁니다 직렬 직렬이라는 말은 요 놈 다음에 요 놈 다음에 요 놈 다음에 요 놈 이게 직렬이에요 쭉 연결하는 거예요 데이지체인은 왜 데이지체인이라고 그러냐면 보세요 cpu 제어 장치에서 cpu 제어 장치에서 중요한 장치 중요한 장치는 어떻게 우선권이 되냐면 무조건 가까이 있는 장치가 중요한 장치에요 cpu에서 가까이 있는 장치부터 신호선 하나를 연결해요 그리고 그 신호선을 다음 장치한테 연결해요 또 그 신호선을 다음 장치한테 연결하고 이렇게 직렬로 쭉 연결합니다 그러면 신호를 여기서 보냈을 때 얘가 1순위죠 얘가 아니면 얘한테로 넘어오겠죠 얘가 아니면 얘한테 넘어오겠죠 얘가 아니면 얘한테 넘어오겠죠 이게 우선순위에요 따라서 신호 하나를 딱 보냅니다 그럼 이 회로에서 내가 인터럽트 요청했다라고 하면 얘한테 응답신호를 보내요 근데 아니다 그럼 다음 장치한테로 넘겨줘요 신호를 그럼 얘가 내가 인터럽트 요청했다 그럼 나야 하고 알립니다 내가 아니다 그럼 또 다음 장치에 또 넘겨요 이런 식으로 직렬로 연결된 이 순서에 따라서 신호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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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치한테 넘어가게 만든 거죠 하드웨어적으로 쭉 연결한 거예요 우선순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선 끊어버리고 이렇게 연결하지 않는 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신호 하나 쭉 보내서 쭉 보내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속도는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정리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데이지체인 우선순위 판별 방식은 CPU부터 가까운 장치부터 쭉 신호선 하나로 쭉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럽트 요청 신호가 딱 들어왔어요 근데 단일 회선 방식이에요 그럼 누가 인터럽트 발생했는지 모르니까 찾아야 되겠죠 찾는 방식을 신호 하나를 딱 보내요 그러면 연결된 장치로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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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서 문제가 발생한 장치가 나야라고 할 때 그 신호가 왔을 때 응답 신호를 보내줘요 그럼 그게 어떻게 동작을 하는 건가요 궁금하잖아요 그죠 심학습에서 공부해요 그런데 그런 내용까지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아하 궁금하니까 그걸 풀어드리는 거지 시험에 나오는 건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데이지체인은 하드웨어적으로 우선순위를 판별하는 기법이다 그 다음 인터럽트를 발생하는 모든 장치들 직렬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데이지체인이에요 직렬로 일렬로 쭉 연결해서 신호 하나를 보내서 계속 다음 다음 장치로 넘어가면서 따라서 이 우선순위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인터럽트 신호선을 공유하면서 연결 순서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결정돼요 그 다음 벡터에 의한 인터럽트 처리 방법이다 자 결국 그 신호를 계속 넘겨 받아서 문제가 발생한 장치로 도착했을 때 그 장치는 자기 장치 번호와 함께 응답 신호를 보내줘요 그 장치 번호를 가지고 이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의 주소를 찾기 때문에 벡터에 의한 인터럽트 처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도가 빨라요 근데 뭐가 없다? 융통성이 없다 일단 하드웨어적으로 구축하기 때문에 비경제적이고 바꿀 수가 없어요 우선순위를 바꿀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다음 중 잘못 설명된 것을 골라라 인터럽트의 우선순위를 판별하는 방법은 소프트웨어적 방식과 폴링과 하드웨어적 방식 데이지체인이 있는데 데이지체인은 속도도 빠르고 융통성이 좋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얘는 순서 못 바꿔요 됐나요? 오케이 자 인터럽트 벡터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 유수의 강의 노트 보시면 얘가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주소값이에요 여기 나온 이 숫자가 주소입니다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구간의 주소 이걸 벡터 주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느냐 데이터가 거부됐느냐 소프트웨어 인스트럭션 명령 처리에 대한 인터럽트냐 자 이런 거에 따라서 군기 주소값들이에요 이걸 벡터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를 뭐라 그래요? 인터럽트 벡터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자 따라서 장치 번호를 보내오면 그 장치 번호 값을 가지고 여기서 찾아서 벡터 주소값을 찾아서 해당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구간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병렬 우선순위 방식 인터럽트가 발생한 장치를 개별적 회선으로 연결하는데 아까 왜 다중회선 방식이 있었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얘는 우선순위 판별하고 뭐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장치 번호 오기 때문에 뭐 그 장치 번호에 따라서 바로 벡터 테이블에서 찾아서 넘겨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게 시험에 나올 게 없어요 자 소프트웨어적 방식과 하드웨어적 방식에 비교 나왔을 겁니다 종류는 소프트웨어적 방식 폴링 하드웨어적 방식은 데이지 체인 얘는 일단 소프트웨어적이니까 경제적이에요 하드웨어가 안 들어가니까 자 얘는 비경제적인데 얘는 별도의 하드웨어가 필요 없죠 얘는 하드웨어가 필요해요 따라서 속도는 얘가 빨라요 하드웨어가 데이지 체인이 빨라요 그러나 반응 속도는 느리지만 융통성은 누가 좋다 소프트웨어적 방식의 폴링 융통성이 좋다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 순서를 바꿀 수 있다 이 소리예요 됐나요 자 인터럽트와 서브루틴의 비교 자 그러면 이거 이제 개념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인터럽트도 루틴이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터럽트 처리 루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라 그랬잖아요 루틴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루틴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조각을 루틴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전체 프로그램 중에 프린트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구간 이것을 루틴이라고 한다고 했죠 서브루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이제 우리 나중에 C언어 공부하시면 우리 공부할 건데 서브루틴은 뭐냐면 메인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어요 얘는 뭐로 생각하면 되냐면 후렴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후렴 자 우리 애국가 생각해 보세요 자 애국가 동해물과 배, 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쭉 가다가 맨 끝에 무궁화, 삼촌리, 화려, 강산 1절부터 4절까지 계속 나오잖아요 후렴구 다시 말하면 무슨 이야기냐면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은 특정 구간이 계속 필요할 때가 있어요 똑같은 게 그러면 그거를 매번 똑같은 걸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보면 시간 낭비고 괜히 여러 가지로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구간이 있으면은 아예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버려요 별도의 루틴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주 프로그램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메인 루틴이라고 그래요 메인 이 메인 루틴에서 쭉 프로그램을 실행하다가 필요한 기능 얘가 필요해 그럼 미리 따로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따로 따로 만들어버리고 필요할 때 불러요 불러서 얘를 부릅니다 호출합니다 그럼 얘를 실행하고 끝나면 다시 돌아가요 또 실행하다가 이 기능이 필요할 때 또 콜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요 이해되셨나요?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후렴구 쓰기 귀찮으니까 후렴구 아닌 것만 1절부터 4절까지 쓰고 맨 뒤에다 후렴이라고 이렇게 써놔버려요 그리고 여기다가 중간에다가 후렴 후렴 여기다가 후렴 써놓고 그러면 후렴 그럼 이리로 넘어와서 보면 되는 거죠? 자 2절 부르다가 후렴 그럼 여기로 넘어와서 보면 되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브루틴이라고 하는 거는 주 프로그램이 있고 이 주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보니까 반복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반복되는 내용을 아예 별도로 별도의 루틴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서브루틴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다가 얘를 매번 똑같은 거에다 프로그램 넣고 여기다 또 넣고 그러면 프로그램만 길어지고 괜히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별도의 루틴으로 만들어버린 다음에 자 여기서 분기가 일어나죠? 자 이리로 가서 얘를 다 실행하고 다시 돌아오죠? 그리고 쭉 실행하고 또 필요할 때 콜 다시 또 분기가 일어나죠? 실행 다 끝나고 돌아오죠? 어때요? 인터럽트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럽트도 루틴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이게 똑같다는 겁니다 서브루틴은 함수라고도 하고요 메서드라고 합니다 프로시저라고도 하는 건데 뒤에서 이제 배울 거예요 루틴 또는 함수, 메서드, 프로시저 다 비슷한 의미의 용어로 같은 의미의 용어예요 자 이거 무슨 이야기냐면 전체 프로그램이 있다면 메인 루틴이 있고요 서브루틴이 있습니다 부 프로그램이에요 이 서브루틴은 이 메인 루틴 안으로 다 들어가서 작성해도 되지만 그러면 너무 반복적인 게 계속 나오니까 아예 별도로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게 나올 때 콜 해서 분기가 일어나고 분기해서 넘어갔다가 쭉 실행하고 다시 돌아오고 쭉 실행하다가 필요할 때 또 넘어가서 불러서 분기하고 호출한다는 것은 실제 프로그램에서 메모리 상에서 분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걸 서브루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나 인터럽트 처리 루틴도 일종의 루틴이다 서브루틴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서브루틴이 일종이에요 서브루틴 중에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것과 관련된 서브루틴이죠 그래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인터럽트 처리 루틴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근데 일반 서브루틴과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인터럽트 처리 루틴 간에는 약간의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걸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인터럽트는 어떤 특정한 상태가 발생했을 때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일시 중단되고 그 특수한 상태 뭔가 돌발 사태를 처리하는 프로그램으로 분기한다 그걸 처리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인터럽트 처리 루틴이죠 그 다음에 원래로 복귀하는 게 인터럽트죠 인터럽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서브루틴은 프로그램에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나왔을 때 아예 따로 별도의 부분으로 만들어놔버리고 분기하고 실행하고 돌아오고 또 필요할 때 불러서 분기하고 실행하고 돌아오고 이게 서브루틴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하죠 그러니까 인터럽트의 처리는 결국 인터럽트 처리 루틴은 서브루틴의 일종이다 그러니까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좀 특이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공통점은 일단 복귀할 때 당연히 분기할 때 복귀 주소를 저장해야 된다는 거 당연한 거죠 이걸 스택에 저장합니다 나중에 스택은 또 자세히 배운다 그랬어요 별도의 처리 루틴으로 제어가 옮겨져서 제어가 옮겨진다는 거는 순서가 바뀐다는 거예요 쭉 실행되다가 분기가 일어나니까 실행되는 순서가 바뀌죠 그죠? 다음 명령이 아니라 건너뛰어버리죠 그걸 이제 제어가 바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귀 명령에 의해서 원래 프로그램으로 다시 복귀한다는 것은 똑같아요 두 가정이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면 인터럽트는 뭔가 긴급한 요청이 있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인터럽트 처리는 그렇잖아요 인터럽트 처리는 프로그램이 잘 실행되고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뭔가 문제 발생해서 요청해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인터럽트 처리 루틴 구간으로 넘어가야 된다 원인이 다른 거예요 원인 인터럽트는 이렇게 예기치 않은 원인에 의해서 분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고 그럼 인터럽트는 자, 분기가 일어나서 전혀 다른 인터럽트를 처리하고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여러 가지 레지스터들이나 상태 레지스터 값들을 보관해야 되는 거고 서브 루틴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필요할 때 불러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걸 실행하는 게 아니죠 인터럽트는 쭉 실행해 오다가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인터럽트 처리 루틴 구간으로 들어가는데 이 인터럽트 처리 루틴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실행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어떤 과정을 다 저장하는 게 필요했죠 그런데 서브 루틴이라고 하는 거는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실행되다가 필요해서 얘를 불러쓰는 거죠 그럼 얘를 쓰는 것도 이 프로그램 처리의 연결선상에 있는 거죠 그쵸? 무슨 양인지 이해 되시죠? 얘는 생뚱맞은 내용으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얘는 실행하던 프로그램하고 전혀 상관없는 인터럽트 처리 구간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을 다 보관해야 되는 거고 얘는 실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연장성상에서 얘를 여기로 분기해서 처리하고 올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명령에 의해서만 실행이 되고요 프로그램 카운터 값만 저장하면 되지 나머지 이런 값들은 왜? 이 값은 계속 그냥 가지고 얘 가서 처리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여기까지 처리된 각종 레지스터의 결과 값들을 싹 비워야 되죠 왜? 인터럽트 처리할 때 필요한 값들로 다 바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를 다 비워야 되니까 얘들을 저장해놔야 되는 거고 얘는 여기까지 처리될 때 있던 결과 레지스터 값들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여기서도 이어서 처리한단 말이에요 무슨 약인지 이해 되셨어요? 그게 차이점이다 그런가보다 아시면 됩니다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유수의 강의 노트에 보시면 굉장히 복잡한 인터럽트 우선순위 판별법 데이지체인과 폴링에 대해서 쭉 그림과 말로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욕심부리지 마시고 그거 모른다고 시험 문제 못 풀지 않아요 그냥 넘어가셔도 좋아요 지금 이번 시간에 정리한 이 내용만 하드웨어적 방식의 데이지체인 소프트웨어적 방식의 폴링 각각의 특징이 뭐라고요? 데이지체인 빨라요 근데 융통성 없어요 폴링은 느려요 그러나 융통성이 있어요 이러한 내용들만 이해하시면 문제는 다 풀려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요거는 이제 심화학습에서 제가 회로도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자 그때 이해하시면 돼요 괜히 시간 낭비하고 그거 읽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다음 강좌에서 이제 인터럽트 모두 끝났네요 이제 논리회로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논리회로에서 여러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좌에서 만나요 다음 강좌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